올봄 첫 황사가 몽골에서 들어오면서 광주와 전남 15개 시군의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나주, 화순, 완도, 담양 등 7개 시군의 미세먼지 농도가 3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남 서부권 8개 시군에 발령한 미세먼지주의보를 광주와 중부권까지 확대했습니다. 공단은 오늘 늦은 밤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내일 새벽부터는 대기질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